캠 모서리에 있는 김종각 좀 빼달라고? 여기? 맵끝에서 끝으로 달렸는데 중앙목단이 역시 적토바이네요 응 김이 아니고 점이 생겼다고? 뭔 점 아 이 녀석끼 이거 따다로운 녀석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됐습니까? 이상하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사소한 요구도 잘 받아주는 세심한 풍경감독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시청자가 쏘아올린 작은 김 너지 김종각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 저 녀석 저격이지 다 homem 패딩 보는데 문이 열리는거야 내가 여기서 여기서 오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거야 나는 헤드셋이 안되 instructed 헤드셋은 빼고 갔으니까 그래서 빨리 하는데 늦었네 샷건유였나 누구야 김조각 한조각도 아니고 김조각 누구냐 수상한데